고맙습니다 주식대가의 한규성 기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 오늘도 상승했다가 보아권에서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 주었는데요 최근에 셀트리온에 대한 상승이 코스피에 대한 상승으로 같이 이어지면서 기관들과 외인들의 투자심리가 여태까지 계속 이어져 왔다라고 한다면 JP모건이라는 악재가 또 새롭게 등장을 했습니다 새롭게 등장을 했다라고 하기보다는요 연례 관행 행사인 것처럼 매년 등장을 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저희가 셀트리온 27만원 이 구간에서도 JP모건은 18만원에 대한 부분들을 적정 주가로 다시 주가를 하향한다 목표 주가를 하향한다라는 보고서를 내서 조금의 악재를 끼치기도 했었죠 이런 부분들 셀트리온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고 앞으로의 주가 방향성은 어떨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식대가 12월 라이브 방송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생각보다 매매에 대한 회전율이 시장이 좋다 보니까 되게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매매에 대한 순환도 높다 종목을 잘 살 줄 알고 수급이라는 부분을 잘 체크를 할 줄 아는 전문가라면 지금 시장에서 매매를 짧게 짧게 가져가면서 확정적인 수익을 날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 제가 이제 오전 8시 40분부터 이렇게 방송을 해드리는데요 이런 것들 종목들이라던가 이런 것들 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만 해주시면요 무료로 유튜브에 들어오셔서 시청하실 수 있으시니까 꼭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고 오전 8시 40분에 유튜브 안에 들어오셔서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종목에 대한 진단도 하시고 그 다음에 종목들도 받아 가시고 그리고 수익도 나시고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아시겠죠? 그러면 셀트리온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셨으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차트는 셀트리온의 1봉 차트입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일단은 코스피의 지수를 또 같이 봐야겠지만 코스피의 지수가 1봉으로 보게 되시면 이렇게 꾸준하게 이렇게 올랐단 말입니다 이 가운데에는 SK하이닉스라던지 삼성전자라던지 한차익에 대한 부분들도 물론 있어요 물론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셀트리온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부각이 되고 그 다음에 코로나 치료제 관련 그리고 이제 기업에 대한 부분들이 이익성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알려지게 되면서 이제 큰 폭으로 계속해서 상승을 하는 랠리를 찍어왔죠 자 그러다 보니까 뭐 한 한 달 한 달 반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23만원에서 40만원까지 오는데 한 달 반 정도 딱 걸렸네요 한 달 반 정도 자 그러다 보니까 얘네가 지금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좀 과평가 되어 있는 거 아니냐 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많이 돌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도는 것도 아니고 이제 외국계 쪽에서 이제 뭐 JP모관이라던가 이제 나온 보고서라던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얘네들은 유럽 쪽에서의 이제 경쟁력을 잃고 있다 유럽 쪽에서의 매출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고 잃어가고 있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바로 바이오 시뮬러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바이오 시뮬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이오 의약품이 의약품은 그냥 복제품을 이제 바이오 시뮬러라고 하는데요 바이오 의약품을 이제 전세계 1, 2위를 차지하고 있는 뭐 휴미라 이런 데들이 있겠죠 근데 이런 애들이 휴미라 이런 애들이 이제 계속해서 올해부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내년 계속해서 이게 뭐 15년 만기 20년 만기 이런 제품들이 이제 끝이 나거든요 여기에는 이제 뭐 바이오 시뮬러에 참여한 회사들이 뭐 삼성도 있고 일본에 뭐 다케다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뭐 유럽 쪽에도 많이 있고 하고 셀트리온 쪽도 물론 있죠 뭐 시티 다시 뭐 라고 하는 것들이 다 이제 셀트리온 관련돼 가지고 뭐 시티 다시 뭐 48 뭐 어쩌저쩌고 이런 것들이 이제 셀트리온에서 나온다 라고 하시면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요런 거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경쟁사가 많아졌다 그리고 유럽 쪽에서의 또 강한 경쟁자들이 있다 요런 이유들이거든요 유럽발 자 그러면 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JP모건에서 한 내용들 자 요구간에서 이제 뭐 경쟁사라던가 이런 것들 이제 뭐 라이벌에 대한 구도라던가 이런 것들을 말했는데 셀트리온은 여태까지나 지금의 뭐 주가가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왔지만 이런 구간에서도 지속적으로 그거에 대한 경쟁력이라던가 경쟁사라던가 라이벌사라던가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다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JP모건이 설명하는 부분이 다를까요 똑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모든 바이오 시뮬러 업체를 이렇게 뭐 같이 이제 뭐 슈미라에서 나오는 그 약품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 같이 경쟁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태까지의 경쟁력과 이런 것들을 다 영업 라인과 파이프라인들을 셀트리온 역시나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여태까지나 해오던 하나의 관례라고 보실 수 있겠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똑같습니다 여태까지 해오던 것을 셀트리온이 뭐 지금까지 해오던 걸 뭐 바꿔서 가냐 그런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기업에 대한 마진율이라던가 그리고 이익률이라던가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성장을 해가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뭐 이번에 3분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4강 최고 실적이 나왔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셀트리온의 올해 뭐 18년 19년 뭐 이렇게 있겠죠 17년부터 18년 뭐 연성장률이 뭐 40% 정도였다 하면은 올해 같은 경우에 거의 맥시멈이죠 거의 70% 때까지도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니까요 자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이 가장 주목해야 될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코로나 치료제죠 코로나 치료제 이제 녹십자랑 이제 셀트리온 두 가지가 되게 언급이 많이 되는데 녹십자 gc나 그 다음에 뭐 셀트리온 두 가지의 회사가 가장 많이 언급이 되고 있죠 근데 저는 셀트리온이 이제 연내에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승인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더 빠를 거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셀트리온에 대한 강점은 계속해서 이어갈 것이고요 그리고 얘네들이 지금 이제 공장에 대한 이제 뭐 확보라던가 확장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시설 확충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셀트리온에 대한 성장에 대한 부분은 의심할 여지 없이 계속해서 진행 중이다 진행 중 ing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ing다 그렇기 때문에 셀트리온을 지금 구간에서 이 폭의 하락 매물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지금 구간에서는 오히려 더 국가가 올라갈 수 있는 발판이 더 높다 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환율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오히려 외국인들에 대한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더 높다 예를 들어서 JP모간에 대한 파급용이나 이런 것들은 다 아실 겁니다 다 아셔요 다 아는데 그로 인해서 이제 외국인들에 대한 외인들의 지금 최근에 3,4고래일 정도의 수급 효과를 볼게요 3,4고래일 정도 외국인들이 이렇게 빠져나가는 그림이었지만 시적으로 계속해서 보게 되시면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셀트리온을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는 것이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셀트리온은 계속해서 외국인들이 사고 있지 않습니까 6월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뭐 10월 11월 계속 사고 있는 그림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렇게 자 이런 것들만 보신다고 하더라도 셀트리온에 대한 성장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외인들이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 물량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이거는 되게 긍정적인 신호라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렇기 때문에 셀트리온 지금 구간에서 제가 바로 이 은봉이 나왔을 때 제가 셀트리온 제가 방송에서 라이브 방송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셀트리온 지금이 놓치신 분들 못사신 분들 지금이 살 뒤에인 것 같습니다 자 제가 23만원 뭐 25만원 요구간에서 풀 매수해야 된다 이거는 진짜 미친 종목이다 막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요구간을 놓치신 분들은 바로 요구간에서 풀 매수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최애하는 종목이기도 하고 이제 내년 4월에 있는 이제 서정진 회장의 은퇴 그리고 12월에 이제 3,4 합병 요런 것들을 남겨두고 있잖아요 셀트리온을 100% 먹겠다고 1년에 100% 먹겠다고 해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다 저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뭐 삼성전자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삼정 같은 거를 평생 가져갈 거야 라고 해가지고 투자를 하시잖아요 근데 셀트리온을 그런 마인드로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신다라고 하시면 삼성전자보다 수익에 대한 부분들이 훨씬 더 크게 높게 가져가실 수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국내 이제 제약하는 제약바이오 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거의 셀트리온이 탑이라고 봐도 무방하잖아요 삼성바이오로직스라는게 있지만 삼성바이오 라는게 있지만 얘네들은 이제 좀 가고자 하는 방향성이 좀 틀리잖아요 얘네들은 이제 CMO를 하는 업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약바이오 쪽으로는 뭐 셀트리온하고 삼성 뭐 이쪽 두개인데 근데 가고자 하는 방향성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도 이런 의학바이오 바이오 그쪽으로는 셀트리온이 탑이지 않나 요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글로벌 제약사가 될 수 있는 발판들이나 요런 것들을 다 마련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저희 주식대가 12월에 지금 벌써 요렇게 매매를 다 잡아드려서 계속해서 수익적인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제 저희 100% 수익난 종목들이 또 나왔어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번주 금요일 딱 일주일 됐네요 저번주 금요일 금요일 추천주인데 저희가 이분이 이제 되게 힘드셔가지고 도움을 요청해서 저번주 목요일날 이렇게 오셨습니다 저희쪽에 저번주 목요일날 이렇게 오셔가지고 목요일날 오셔서 3개월 정도 시작한 상태에서 2800만원 중에 마이너스 1000만원이 나버렸어요 3개월만에 그래서 적금도 깨고 학원도 보내려고 돈도 많이 써버렸네요 절실함 때문에 이렇게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하루라도 조금씩 수익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금요일날 매수를 하셔가지고 바로 상한가를 가면서 요렇게 요렇게 이제 진행형이 계속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요렇게 요렇게 580만원 그리고 오늘 오늘 또 이렇게 수익이 났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이거는 이제 종가가 아니라 이제 조금 한데 900만원이면 수익률이 넘었습니다 900만원이 900만원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쪽에 계속해서 이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고 계시는데요 이런 것들 어렵지 않게 저희 쪽 주식대가와 함께 하시면 제가 뭐 이렇게 100% 수익을 낸다 이런게 아니라 조금 조금씩 이런 좋은 종목들 위주로 제가 이렇게 좀 잡아드리면서 매매를 좀 진행을 해 드리도록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저희 주식대가에서 이제 직장인반 회원님들이 하시면서 가장 어려운게 매도구간을 잡으시는 거잖아요 매도구간 그리고 저희 이제 주식대가 라이브 이제 방송이신데요 이렇게 아비코전자 그 다음에 뭐 ns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바로바로 다 익절을 저희가 이렇게 해 드렸습니다 익절해 드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현대건설기계 이렇게 또 매도를 다 잡아드렸거든요 현대건설기계 같은 경우에 한번 제가 계좌 사진 이런 것들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 이렇게 현대건설기계입니다 현대건설기계 이렇게 오늘 또 이렇게 십 몇 프로씩 이렇게 다들 수익을 이렇게 내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가입하시는 금액이나 이런거 상관없이 정말 많이들 수익이 나셨습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또 수익 많이 나신 분들은 이렇게 400만원도 이렇게 수익이 나셨어요 어떤신가요 괜찮으시지 않으신가요 그러다 보니까 방송 전에 이렇게 손실이 났던 계좌들 오늘자 내용입니다 오늘자 그리고 나서 방송 후에 이렇게 수익들이 이렇게 나셨다 요런 것들을 이제 인증을 또 이렇게 해 주셨네요 현대건설기계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어저께 어저께 보시게 되시면 자 여기입니다 여기 현대건설기계 다시 쳐 드릴게요 예 현대건설기계 여기 보시면 제가 내용을 다 담아드렸어요 현대건설기계 이렇게 추천드렸죠 어제입니다 어제 12월 10일 12월 10일 이렇게 어제 어제 추천드려 가지고 내용이 이겁니다 내용이 자 오늘 알려 VIP분들께 드린 현대건설기계 현재 상한가 안착하는 모습 시간에 상한가를 안착했죠 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내용들 현대 현대중공업그룹이 이제 두산인프라코어를 인수 그래서 현대건설기계 두산인프라코어 이렇게 합쳐지면서 시장점유율 세계 7위 이 내용 때문에 따로 이렇게 드렸었거든요 요런 부분에서 이렇게 입절하시면서 이렇게 수익인증까지 요렇게 해주셨습니다 자 저희 주식대가 크리스마스 이벤트 맞아가지고 요렇게 진행해 드리고 있어요 가격 되게 저렴하게 방송반 그 다음에 직장님반 오신 분들 다 이렇게 제가 치킨까지 나눔 해 드리고 있거든요 어제 그제 가입하신 분들 다 이렇게 치킨 인증샷들도 다 많이 남겨 주셔가지고 네 저희가 뭐 이렇게 먹방은 아니지만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 치킨이라도 이렇게 집에서 시켜 드시라고 왜냐면 나가서들 못 드시잖아요 나가서들 다 못 드시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부분들 제가 이렇게 하나 두개씩 다 이렇게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꼭 주말에 이렇게 오셔가지고 같이 저희 쪽 매매하시면서 수익적인 부분도 같이 가져가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뭐 종목들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시면요 아침에 라이브에서도 이제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참여하셔가지고 종목들 얻어가시고 수익적인 부분도 한번 가져가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저희가 종목들 계속해서 이제 수익 실현해 나가고 있어요 요 종목들이거든요 그리고 저희 VIP 가입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휴대전화번호로 성함만 남겨주시면 제가 또 이렇게 100% 수익 나는 종목들 요런 것들 한번 잡아서 진행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셀트리온 제가 말씀드린 구간들 그리고 환율에 대한 부분들 환율이 1100원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외국인들은 다 털러 나갈 수 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셀트리온이 환율에 대한 부분들이 오히려 환차익에 대한 부분들이 좋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갈 수가 있다 외국인들도 꾸준하게 수급이 유입될 수 있다 그리고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호재성 이슈가 작용할 수 있다 요런 것들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저는 또 다음 종목에서 또 좋은 종목들을 찾아가지고 또 방송에서 설명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라이브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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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